자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영화 같은 국어, 무비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선생님이 뭘 얘기를 해줘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냥. 안 그래도 말이 엄청 많은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 찍을 때 거의 캐스트든 아니면 강의든 NG가 안 나는데 이거 캐스트를 찍을 때는 진짜 되게 여러 번 NG를 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피디님한테 그랬어요. 아 피디님 조급하면 안 되는데요. 그쵸? 그랬더니 피디님이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고 해주고 싶은 것도 많은데 선생님이 지금 이 캐스트를 찍어야 되는 시간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한테 남아있는 시간도 그렇고 그게 나도 이제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막 여기서 머릿속에 이게 막 나오고 저게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몇 번을 막 이렇게 NG를 냈어. 그러고 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한 거야. 아 그렇구나. 나도 애들한테 시간은 아직 너희 편이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급함을 가지면 안 돼. 너네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자 라고 하면서도 정작 선생님도 이 자리에 그렇게 오래 서 있는 선생님도 막상 내가 닥치니까 나도 막 이렇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쵸?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 걸 해야죠. 선생님이 이 앞에 촬영 많이 하면서 여기다 상상 모의고사도 막 쌓아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 고농축에 비해서 수능 특강 연기 기출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독서로트 모평 다풀기도 쌓아놓고 여기다 또 수능 다풀기도 쌓아놓고 또 수능 완성도 쌓아놓고 와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다 해야지 해놓고 쫙 늘어놓으니까 일단 마음은 되게 편했거든요. 아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오 오늘을 다 할 수 있겠어. 못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오늘 하루만은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오늘 하루만 촬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랬으면 차라리 이거 하고 이거는 오늘 딱 끝내고 그 다음에 내일은 이걸 해야지 라고 했으면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편했을 것 같아. 그리고 하면서도 쫓기는 기분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물론 나는 강의를 잘해 얘들아. 그러니까 실수하진 않아서 걱정하지 마. 근데 뭔가 좀 더 내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차피 이거 하고 이거 끝내고 넘어가고 이거 끝내고 넘어가고 이거 끝내고 넘어가서 하는 거거든. 어차피 난 다 끝낼 거야. 노래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그리고 너희들이 필요할 때 나 이걸 다 할 거거든 분명히. 근데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하게 굴었을까. 잘하고 싶으니까. 또 니네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걸 아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니네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쵸?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잘하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고 지금까지 해온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내가 얼마나 해야 되지. 여러 가지 계획들 되게 많이 서 있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건 달라서. 자 이제 이렇게 합시다. 오늘 내 끝내야지. 우리한테는 오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남아있는 시간을 우리가 잘 좀 사용을 해봅시다. 계획이라는 거는요. 원래 길게 잡고 가는 것도 있지만 짧게 여러 개를 잡아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매해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급함을 느끼는 건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본인을 잘 못 믿어서 그래요.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아 나 이거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이만큼의 성적을 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본인에 대한 어떤 자존감? 아니면 본인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 이런 게 없는 거야. 이런 게 없는 건 왜 없는 거냐면 본인이 스스로 봤을 때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부족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돼요. 그잖아요. 그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되는데 부족한 것만 계속 보이니까 잘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10개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는데 6개를 맞았고 4개를 틀렸어. 그럼 4개만 중요한 게 아니라 6개를 했다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 그치? 근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아 4개나 틀렸어. 어떡하지? 망했어. 이제 망했어. 큰일이야. 이러고 나다 보니까 그 6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존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남아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은 아직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황이고요.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은 내 거예요. 내가 버리지 않으면 누가 나한테 뺏어간 거라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진짜. 그러니까 이 시간 잘 지키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급해하지 말고 그래 결국 그거야.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면 또 안 해도 돼. 근데 한 번 할 때 다음 걸 생각하고 그 다음 건 어떡하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내가 집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고 마음에 안 들으니까 결국 다시 하게 되는 거야. 내 얘기냐고? 어? 내 얘기야. 근데 그 내 얘기가 바로 여러분들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해낼 수 있는 것들 하나하나 차분히 해나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머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다 하게 될 거예요. 압력? 다 하고 갈 거예요. 다 하고 갈 거니까 그 다 하고 가는 걸 오늘 내에 끝내야지 이틀 내에 끝내야지 3일 내에 끝내야지 이렇게 조급하게 하면서 이도저도 아니게 만들지 말고 차분하게 후회 없이 꾸준히 매일. 아셨죠?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반드시 원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살아보니까요. 시간은 진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라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많이 있을 때는 그 시간의 중요함을 잘 못 느껴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막 헐헐 타고 있거든요. 헐헐 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괜찮아요. 아직까지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다 태워버리지 마시고요. 하얗게 불살랐다. 전부 다 태우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내 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또 멋지게 이 상황을 떠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면서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하나하나 후회 없이 하자. 그리고 분명히 우리한테 시간은 아직 있기 때문에 가기 전까지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 다 하고 갈 수 있을 것이니 스스로한테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많이 믿어주세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남이 아니라 본인이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본인을 스스로 믿어주시고 많이 칭찬해 주세요. 잘 하고 있어. 잘 할 거야. 결국은 네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남한텐 얘기 잘하면서. 그지? 옆에서 친구가 울고 있으면 그 친구한테 가서는 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진심으로 울어주면서.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그렇게 못되게 울어요. 그지? 이제 그러지 말고 잘 버텨봅시다.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체력 떨어지지 않게 운동 조금씩 해주셔야 되고요. 약도 좀 챙겨 먹고요. 그죠? 그리고 간단하게 줄넘기라도 아니면 산책이라도 꼭 했으면 그것도 안 되면 스트레칭이라도 꼭 해서 체력 더 떨어지지 않게 체력이 완전히 떨어지만 마음도 약해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도 자존심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체력도 좀 챙겨주시고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잘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선생님한테서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어. 우리 한번 잘해보자. 마무리 남아있는 시간까지 매일매일 하나하나 잘 꾸준히 해나가면서 후회 없이 오늘 하루 후회 없이 보냈다면 이 후회 없는 시간이 모여서 반드시 후회 없는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걸 믿고 우리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캐스트로도 만날 수 있겠지만 오늘 선생님이 해주는 이야기는 후회 없이 오늘 하루 정말 성실하게 보내보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하고 게시판에서 얘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선생님이 게시판에 있으니까. 아셨죠? 마무리 잘해봅시다. 늘 항상 잊지 마세요. 조금만 더 온 마음을 더해 버티자. 잊지 마세요. 아셨죠?